제16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경선이 가장 치열한 직할교구엔 6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비군의회는 10명의 종회의원 추첨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현황과 전망, 하교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4년간 조계종의 입법을 책임질 제16대 종회의원 후보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선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할교구는 어제 하루 동안 전호복국장 우봉스님과 전조사국장 법원스님, 교육원 교육국장 가습스님, 성남 봉국사주지 덕현스님, 현암사주지 현민스님, 강화선원사주지 성원스님 등 6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성원스님은 후보 등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회의원 선출이 불교 미래를 활짝 여는 관문으로 바뀌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용주사를 비롯해 23개 교구 본사에도 등록을 시작하면서 마곡사와 직지사, 동화사와 은혜사, 해인사, 통도사, 송강사, 관음사 등 배정의석보다 많은 후보가 등록해 치열한 경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흥사와 월정사, 수덕사, 쌍계사, 고운사, 화음사와 선우사 등은 문중내 합의를 통해 후보 등록을 일찌감치 마쳐 경선 없이 당선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비군의회는 어제 오후 일원동 비군의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개환스님과 지용스님, 지성, 명준, 해정, 도수, 묘주, 해범, 희우, 인수스님 등 10명의 종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비군의 종회의원은 중앙선관위의 자격심사를 거쳐 내달 13일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비군의회장 명우스님은 운영위원회에 앞서 비군의 스님들이 탄압되고 그 가운데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선교율과 교육, 포교, 사회, 복지, 문화, 법제, 행정 등 10개 분야 2명씩 모두 20명을 선출하는 직능대표 종회의원은 총무원장과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 당연직 3원장 외에 도문, 도법, 도진, 성각, 성타, 종렬스님 등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추천으로 이루질 전망입니다. 직능대표 종회의원의 윤곽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내일이나 되어야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15대 종회의원 선거와 달리 제16대 종회의원 선거운동은 후보자 자격심사가 끝나는 다음 달 2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